불평하시네. 이렇게 박수 한 번 주세요. 올해가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. 그런 말씀하셨습니다. 그런데 올해가 마지막이 아닙니다. 올해도 있고, 내년에도 있고, 후 내년에도 있고, 건강하게 매념하다 봤으면 좋겠구요. 제가 올해 마흔 대십니다. 아마 고협재 전후에, 그리고 자녀로서는 나이가 꽤 어린 나이에 익숙하지만, 우리 멋진 아버님을 통해서 제가 대한민국에서 최후의 대학교에서 공부를 마쳤구요. 최후의 과정을 통해서 현재는 이렇게 판매라 가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다시 한 번 감사하고, 그 판매들님에 제가 판매들로 돌리겠습니다. 박수 한 번 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이야기입니다. 지금 고려페코 팀원의 네, 벤코 팀원은요. 제일 좋아하는 노래인데, 우정의 노래라는 단어. 노래가 있습니다. 잘 아십니다. 우정의 노래. 우리 고협재의 우정을 위해서, 제가 마지막으로 노래 불러들고 내려가보겠습니다. 마사윙! 박수 한 번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무대의 노래 빌어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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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